에이스입니까? 에이스입니까? 오늘은 투명 국장이 아니시네 국장이... 매출을 하시네요 팀장님 놀러 오셨나봐요 나들이 오셨다가 지금 섬용하심이 왔는데 나 여기 놀러왔어요 놀러와요 휴가받아서 우리 교주랑 놀러왔다가 우리 지금 배 위에 떠있는거죠? 이렇게 배에서 살인사건할 때 탐정에 있어 왜 안해 우두엄쳐! 난 탐정이야 탐정이었는데 그건 상관이 없죠 나 순간 당황했어 내가 어떻게 빠져나가야되지 탐정님 그때 뭐했어요 방에 있었던거 맞아요? 방에 있었던거 맞아요? 탐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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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탐정님